내시경 전문 칼스톨츠 엔도스코피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스톨츠 엔도스코피는 1945년 독일에서 칼스톨츠 박사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 외국계 기업입니다. 인체의약, 수의약 및 산업 내시경 검사를 위한 주력 품목인 내시경 정비를 포함해 약 15,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현대의약 기술의 발점함에 따라 내시경 기술 또한 더욱 섬세해졌으며 의학적 사용 범위가 무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의약까지 커버 가능하고 최근엔 산업용 내시경으로 범위를 넓혀 비행 자동차 기술 및 운송, 공정산업,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칼스톨츠 엔도스코피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고 그만큼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외국계 기업입니다.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많은 제품을 병원과 기업에 판매하는 칼스톨츠 엔도스코피는 특히 이비누과에서 유명하며 현재도 활발하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산업에서 전세계 무역박람회에 참여하거나 국내 의료 행사에 지속해서 제품을 선보이는 일도 외국계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이자 전략입니다. 칼스톨츠 엔도스코피는 채용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문 채용 사이트를 통해 국내 채용 현황 확인이 가능하기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스톨츠 엔도스코피 코리아 제출 서류는 워드로 작성한 국문 이력서, 국문 자기소개서입니다.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제출 서류는 상의하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계 기업 채용 전용 절차는 서류와 면접 전용으로 진행됩니다. 칼스톨츠 엔도스코피의 채용에 있어 직무 관련 경험과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의 성실함이 필수입니다. 칼스톨츠 엔도스코피는 꾸준하고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내 외국계 기업의 장점과 국내에서의 영업을 주도하고 있는 추진력 있는 칼스톨츠 엔도스코피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